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태용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이 좀 내리는 가운데 코스비는 강부 앞 전환했네요. 그래도 그 힘은 크지 않고요. 종목 얘기, 이 조언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방산, 이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의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에도 1조 3천억 규모의 50대 분량이죠. 수출을 하면서 또 한 번 중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핵전선 그 얘기 때문에 또 방산주들이 오늘 또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위에서는 보면 지금 저항선을 이쪽 라인에서 저항선을 삼고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밑에 이 빨간색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시점인데요. 위에 있는 저항선은 30만 원 위치에 있는데 그 라인들도 이렇게 연결된 이쪽 라인하고 계속 연결된 그 저항선들이 계속 연동되어 있던 그 저항선들이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저항선들을 뚫을 때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는데요. 지속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를 삼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들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와서 26만 3천 원, 26만 3천 원대에서부터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까지 매수 잡는 게 어떨까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계속 뚫지 못했어요. 이게 4월부터 뚫지 못했던 그 저항선인데 지금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를 한번 노려보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이 30만 1천 원대니까 그쪽 라인까지 홀딩 전략 어떠실까 합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살펴봤고요. 이쪽도 볼게요. LIG 넥스원이요. LIG 넥스원은 어떨까요? LIG 넥스원 저거는 앵커님과 같이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LIG 넥스원 매수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라인에서 한번 매수 잡아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처음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죠. 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 밑에 있는 이 연두색, 빨간색 지지선을 제가 매수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라인을 딱 찍고 다시 올라와서 어제 기준, 고점 기준으로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오늘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살짝 뚫었습니다. 뚫고 만약에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 매일장 1봉이 생겼을 때 저 연두색 지금은 저항선이지만 그 라인을 지지 삼고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저항선 부분에서 투닥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격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매일장 1봉으로 올라탔을 때 그때 매수를 보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까지 다시 갈 수가 있으니까 내일 올라타는 걸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섹터로 방산주 봤습니다.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와 LIZ 넥슨 함께 짚어줬는데 앞서 이메이커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한미 핵 기반으로 동맹 강화하겠다 동맹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방산이라든지 원정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HD 현대건설기계 이쪽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위치에 와 있냐면 현재는 지금 저항선을 찍은 상황인데 이 라인을 뚫기만 하면 위에 있는 저항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들을 이 저항선, 오늘 보여드린 이 저항선을 뚫으면 여러분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내일 한번 일봉이 생겼을 때 지지라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라인들하고 이 고점하고 고점하고 이어온 이 삼각수령 구간, 밑에 있는 이 삼각수령 구간이 어디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지지선과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라인들이 이렇게 삼각수령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그 저항선을 바로 뚫지 못하고 내려온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저항선이 표시된 이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점하고 고점을 그대로 이어보면 오늘자 고점하고 딱 맞는 그 저항선이 되죠. 이 저항선을 지금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저항선을 딱 찍고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가가 또 궁금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저 파란색 선까지는 아니죠. 아,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높죠. 지금 하나를 설정을 해드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7만 3,700원대 라인입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 7만 3,700원대 저항선이니까 전략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봉이 생겼는데 이 저항선 위에서 생겼을 경우에 그 라인을 지금 오늘 고점 저항이죠. 그런데 이걸 내일장에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연두색 저항선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저항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이 저항선들도 지금 계속 뚫지 못했던 저항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선을 뚫으면서 지금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이니까 내일 떨어진다면 5만 9,500원부터 그쪽 라인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쪽 라인을 차라리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노리시고 아니면 내일 뚫고 나서 일봉이 생기는 걸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매수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차트 보면 아까 저희가 초록색 선이 없던 저항선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찍으신 건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쪽 라인과 지금 제가 연결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웨인하고 기관은 흔적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최고치도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 라인들 있죠. 이 라인하고 계속 연결된 그 라인들을 계속 이쪽 라인에서 뚫지 못하다가 지금 뚫은 이유는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이 이렇게 흔적을 만들어 놓는 그 라인들을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하나 설정을 해드린 그런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파트너께서 이야기를 하는 저항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기준이 궁금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너 재건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SY 스틸텍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유난식 파트너랑도 얘기했었거든요. 주 파트너님은 어떤 관점과 접근을 하라고 말씀하실 건지 궁금해요. SY 스틸텍에 이 종목이 지금 저항대를 뚫었어요. 뚫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유난식 파트너 정말 잘 보십니다. 훌륭한 파트너네요. 네,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자 1봉을 보시면 지금 연두색 저항선을 뚫은 게 보이시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까지는 어제 1봉 고점이 오늘 어제까지는 저항선이었어요. 그 저항선들도 이 라인들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그래프에 똑같이 그어보시면 아, 그래서 이래서 저항선이라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고요. 자, 어제 1봉 저항선을 찍고 떨어지고 난 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은 이 빨간색 라인을 한번 보시면 이쪽 라인들 저점을 그대로 이었더니 그대로 이었더니 오늘의 최저점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지지선을 지금 찍고 어제 고점 저항을 뚫고 올라간 그런 시점인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라인대에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중간 라인에는 저항선이 단기 저항이 지금 현재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조종 시에 여러분들 매수 잡는 게 더 좋으니까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주 큰일 나겠죠. 자, 일단은 조종 시에 여러분들 좀 매수를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라인을 하나 제가 딱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 라인들을 여러분들 대응선 삼아서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도 어제 고점 저항 지지선을 뚫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라인에서는 단타로 접근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다. 밑에 잡으신 분들이 홀딩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SY 스틸텍 차트로 접근 전략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쪽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선인데요. 앞서 이제 대한전선, LS전선 관련 이슈를 좀 우리가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오늘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LS부터 볼까요? 네, LS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지지선이 살짝 깨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LS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앵커님이 이 저항선은 어떻게 그은 건가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가 그거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네, 그 라인들. 이 라인들 저항선 그은 것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그때 찍을 때도 이 라인, 저항선 찍으러 오니까 이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밑에 단기 지지선들, 라인들을 지금 현재 다 깬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매수점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떨어진다고 무조건 매수를 잡는 건 아니죠. 저점을 잡고 싶은 분들, 추세선,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셔야만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잡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밑에 있는 라인이 12만 8천원, 12만 8천원, 500원서부터 12만 8천원 라인입니다. 이 라인들까지 오늘 일봉이 내려가서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W자 역해된 숄더 우측 하단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역해된 숄더를 오른쪽, W자 오른쪽 라인을 찍으러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현재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밑에 말씀드렸던 그 연두색 지지선 라인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상승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도 전고쪽 라인까지 다시 한번 역해된 숄더를 만든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손절 파이프로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에서 또 전선 관련적 갖고 계신 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종목 더 보면서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볼까요? 가온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온전선이요? 제가 가온전선을 저번에 가지고 나오면서 이 지지선 라인 다 와간다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온전선, 일봉상 밑으로 내려오는 지지선 라인을 오늘 또 찍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때는 5만 600원서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봉상, 지금 일봉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 보이시죠? 이 라인을 지금 몇 개를 3거래일제, 3거래일 이상 지금 지지를 하면서 투닥투닥 내려오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W자를 그리는 상황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위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5만 1,300원 라인을 찍게 될 경우에 저 라인은 더 이상 저항 역할을 못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 라인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해도 이 지지선들이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손절 8% 월고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거죠? 네, 얼마 차이도 안 나고요. 지금 지지선을 찍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전선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조금 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잘 견딜 수 있는 종목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오늘은 어느 쪽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은 저출산 관련 주. 저출산이요? 오늘요? 왜요? 제로트7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지지선 라인을 너무너무 예쁘게 찍고 있고요. 그 전 과거의 그림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출산 관련 주 제로트7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아형 스킨케어 관련 제품이죠. 공중 비책을 내놓으면서 국내와 해외에서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 작년 매출액이 694억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23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60억의 영업이익, 7억을 달성을 한 그 기업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추세선이나 이 그래프 모양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아주 예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제로트7 지지선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라인들, 이 라인들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또 지금 계속 찍고 있죠. 자, 그 전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인다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현재 보시면 이 라인에서 내려오면서 팔 라인을 만들고 이 라인에서 어깨를 만들고 밑에 W자 반등이 나오면서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린 상태예요. 자, W자 역회된 숄더를 이 정선까지 만들고 나서 이 라인을 고점 삼아서 헤드앤 숄더를 그리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역회된 숄더, 헤드앤 숄더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그리는 게 또 역회된 숄더죠. 헤드앤 숄더 다음에는 역회된 숄더를 제일 많이 그리는데 현재 지금 W자 우측 하단에 와 있습니다. 자, 이 라인들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한번 찍고 나서 과거에도 보시면 두 번을 찍고 W자 반등이 나온 그림인데 현재 시점에서도 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면서 W자 우측 하단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W자로 올라갈 경우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W자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W자 반등이 일어난다면 위에 있는 7,000원 구간 저항선을 뚫고 위에 있는 7,900원대 연두색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라인에서 손주를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매수 가격은 5,200원서부터 5,100원까지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고 손주를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왜 주태형 파트너가 이 저출산 관련주를 갖고 왔을까. 그런데 답은 차트가 너무 예쁘다 였습니다. 한 한 달 정도 전이었을까요? 정부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저출산 위를 격상, 어떻게 보면 위상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정책적인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가져오셨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일단 제로투세븐의 차트상 좋은 모습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 또 더 예쁜 이유 다른 종목은 그러면 별로인가 다른 종목군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출판사라든지 오나리자라든지 이렇게 엮이는 종목군이 있죠. 그런 종목들 차트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로투세븐... 한 종목 정도만 볼게요. 그리고 삼성출판사 한번 볼까요? 삼성춘발사 볼까요? 이것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종목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삼성출판사도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아까 그래프하고 또 많이 틀리죠. 제가 이슈 종목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뉴스에 나오면서 개미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취각해서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밑에 함성출판사도 이 라인들,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고 있죠.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올라온 상황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이 라인들을 제가 지금 긋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살짝 이렇게 그걸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위에 있는 저항에서 내려온 상황인데 내려와서 마찬가지 지금 현재 W자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이 라인에서 올라오면서 W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단기저항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그으셔서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를 더 그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이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들 보이시죠? 이 저점 라인들과 저점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되는 그 라인들을 이었더니 이쪽에 있는 연두색 저항, 이쪽이 1차 저항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추세선을 그어서 가령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쪽에 있는 저점 라인들 보시다시피 이쪽에서 계속 저점으로 활용이 됐던,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점으로 이용이 됐던 이쪽 라인들을 저항선을 목표점 삼아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혼동되실까봐 오늘 주태형 파트너가 가져왔던 종목은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이제 삼성 출판사는 제가 이제 같이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 번 도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태형 파트너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